황금 박쥐로 알려진 1급 멸조위기종 붉은 박쥐가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19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박쥐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해충을 박멸하거나 생태관광자원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위에 거꾸로 매달린 채 잠들어 있는 붉은 박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황금색으로 뒤덮여 있어 황금 박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00여 마리밖에 살지 않는 멸조위기 야생생물 1급 동물입니다. 1년의 절반가량은 이런 모습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찾아내기 아주 힘듭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황금 박쥐가 발견된 건 지난 1996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귀여운 얼굴과 오렌지색 특유의 빛깔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박쥐로 알려지면서 귀가 길고 온몸이 마치 토끼털로 뒤덮여 있는 듯한 토끼 박쥐도 발견됐습니다. 기온이 12도에서 15도가량 되고 습도가 90% 이상인 폐광산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박쥐는 우리에게 흉측한 이미지로 낙인 찍혀 있지만 실제로 큰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동물입니다. 또한 배설물은 비료나 한약재로 쓰이고 생태관광 자원으로도 유용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숲과 동굴 등에서 박쥐의 생태와 행동 패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